그럼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접하지 못한 흔치 않은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웹에서 시뮬레이션이라고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게임들이 시뮬레이션 게임인 줄 우리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대학은 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선박을 운항하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실습선이 있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하기에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학생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항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조선, LPG, LNG선과 같이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화물을 적하, 양하, 작업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액체 화물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게 되는 작업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시뮬레이션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여 제작하고 구축 비용도 아주 비싼 시뮬레이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시뮬레이션은 위에서 얘기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혼자서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션, 심스케일, 심 링크, 애니로직, 아레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룰 프로그램은 아레나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항만물류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컨테이너 터미널을 시뮬레이션을 할까요?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소의 자본비용으로 최적의 하행 능력을 갖춘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요소는 컨테이너 양적화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주로 선석수와 컨테이너 처리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접안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컨테이너 입항 시 신속하게 선석을 배정하여 최선없이 하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터미널 운영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대기 없이 곧바로 하여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접안 시설을 갖춘 부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두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선박이 없어서 선석을 비워두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사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부두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듯 공존하는 상반 요소를 면밀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경제적인 선석수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경영에 있어 중대한 해결 과제 중 하나가 신속한 하역 작업을 바라는 선주층 요구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 하역 시설을 배정해야 하는 운영사 측에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의 가격뿐만 아니라 부두시설 비용도 고가이기 때문에 터미널 시설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처리 시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선석수 그리고 관련 항만 시설의 최적 조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 즉 실험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델링은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현실 시스템에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복잡한 현실 시스템을 모두 반영하면 반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델링 자체가 어렵거나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모델링에 필요한 요소를 잘 선택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델링은 컨테이너 항만을 확장하거나 새로이 건설할 항만을 대상으로 적정 서비스 수준을 산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거나 암벽과 장치장 모델링을 작업한 후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만 시뮬레이션이 모델링 되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항만 능력은 암벽의 적정 점유율, 선박의 적정 대기율, 장치장의 적정 점유율에 관해 선사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항만의 적정 서비스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만의 선박 및 화물의 흐름에 따른 모델링 작업은 프로세스의 정립과 변수 정의 및 실제 데이터 입력으로 하여 초기 모델을 작성하고 모델에서 산출된 지표의 값과 실제 현장에서 생산된 값을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석 모델의 정확성의 검증이 완료되면 입력 평수 값을 표준 값으로 대체하여 적정 선석 점유율 및 허용 가능한 대기율 기준으로 암벽 하영 능력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표준 값은 보통 평균 값을 이용합니다 네 번째는 장치장 모델입니다 장치장을 중심으로 화물의 반입 경로와 반출 경로를 파악하여 각 경우의 수를 파악합니다 컨테이너의 경로별 그리고 종류별 일일 화물 이동량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암벽 하영 능력과 장치장 처리 능력을 비교하여 그 값이 작은 값을 해당 항만 유형의 수준별 항만 능력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암벽에서의 모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박이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선박별 lpc를 할당합니다 여기서 lpc는 리프트 퍼 콜의 약자로서 선박별 양하 적하 작업량을 의미합니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선박별 컨테이너 크레인의 할당 대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lpc 할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석을 할당하고 선박별 컨테이너 크레인을 할당하고 양하 적하 작업이 이루어지면 작업이 완료되고 출항하게 되는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에서 선박이 입항할 때 선택의 순간이 생깁니다 선박이 입항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석이 여유가 있고 도선사나 터그보트의 여유가 있다면 바로 입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묘박지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안을 하고 난 후 컨테이너 크레인을 할당받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다른 선박의 작업으로 인하여 할당받을 크레인이 없다면 이때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하역 작업이 끝나고 출항을 해야 하는데 도선사나 터그보트의 여유가 없다면 또 대기를 해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이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대기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행렬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약국에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하는 긴 줄을 경험하거나 마트에서 물건값을 개선하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 자동차 등 길게 늘어선 긴 줄을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긴 줄을 대기행렬이라고 합니다 즉 서비스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을 대기행렬이라고 합니다 대기행렬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고객 사이에 부작용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고객의 서비스 요구가 즉시 서비스 시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면 대기행렬은 대기행렬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고객의 서비스 요구가 서비스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행렬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비스 시설이 고객의 서비스 요구보다 클 경우에는 서비스 시설의 유휴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대기행렬 시스템이라고 하며 이 시스템은 어떤 개체가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위하여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거쳐 떠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터미널은 대기행렬 시스템을 가지는 서비스 시설이 되며 아레나는 대기행렬 시스템을 가진 시설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적합하게 구성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레나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레나 시뮬레이션은 구글에서 아레나 시뮬레이션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 무료 버전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레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체입니다 개체는 생산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프로세스에 의해 활동하는 사람 자동차 선박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체의 움직임이 시스템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며 작업, 대기 등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터미널에 입항하는 선박이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성입니다 개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개체는 각각의 독립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의 속성은 작업자가 정의한 값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체 1과 개체 2가 있다고 할 때 개체 1은 1번 부두에 입항하며 자동차 운반선이고 톤수는 1만 톤입니다 여기서 입항 부두 선박의 종류 선박의 톤수가 개체 1에 속성이 됩니다 개체 2는 2번 부두에 입항하고 컨테이너 선이며 톤수는 5만 톤입니다 개체 2 또한 입항 부두 선박의 종류 선박의 통수가 2에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입니다 개체에 할당될 수 있도록 설치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비스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서 주로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위해 설치된 하역장비 등을 의미합니다 입항에서 검역을 받는 프로세스라면 검역관이 자원이 되는 것이구요 하역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라면 크레인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즈 딜레이 릴리즈 입니다 이 세가지는 자원을 설정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시즈는 개체가 자원을 요구할 때 자원을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여 하역장비를 요구할 때 하역장비를 점유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딜레이는 개체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작업시간을 의미합니다 선박이 하역작업을 점유하여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하역작업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릴리즈는 개체가 자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선박이 하역작업을 다 끝냈다면 이것이 릴리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가지는 자원을 점유하고 작업하고 작업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프로세스 모델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각각 분류하여 모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레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어떠한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모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좌측에 노란색 모듈이 모아져 있는 부분을 프로젝트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이등분된 위쪽을 플로어 차트 뷰 아래쪽을 스프레드 시트 뷰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에 보이는 노란색 모양들을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객체나 자원 등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된 단위 공정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듈을 드래그 하여 모델링을 하는 곳이 플로어 차트 뷰입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 뷰는 각 모듈에 설정된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 값들이 보여지는 곳 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할 때 사용되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다음 시간에 모델링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모듈들은 프로젝트 바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베이직 프로세스와 어드밴스 프로세스에 있는 모듈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쓰는 모듈은 베이직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트 모듈입니다 개체를 생성하는 모듈로서 시스템의 시작을 나타내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 개체의 도착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포즈 모듈입니다 개체를 시스템 외부로 내보내어 없애는 모듈로서 시스템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모든 모델링을 끝내기 위해서 이 모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 모듈입니다 개체가 이 모듈에 들어오면 시간 소요의 사건이 발생하게 발생하는 모듈입니다 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듈입니다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화합물 하역 작업을 하는 모듈인 것입니다 이 모듈에서 자원의 숫자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사이드 모듈입니다 개체를 특정 조건이나 확률에 따라 경로를 달리 보낼 수 있는 모듈입니다 선박이 목적 항만에 도착했을 때 바로 입항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모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사인 모듈입니다 개체의 속성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변수값을 정의하는 모듈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했을 때 이 선박이 1만톤인지 2만톤인지 그에 따른 톤수를 부여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속성값을 부여할 때 사용되어지는 모듈인 것입니다 자 그럼 아레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예제로 활용하여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제 1번을 보시면 아래의 조건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10일 동안 2번 반복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항만의 배가 1시간에 1척씩 입항을 합니다 입항하는 선박의 종류는 컨테이너선이 40% 자동차 운반선이 30% 벌크선이 30% 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박은 일단 묘박지에 대기해서 검역관에게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하며 이 작업은 1시간이 소요됩니다 발열 체크가 끝난 선박은 각각 정해진 부두로 입항이 가능하며 컨테이너선은 1번 부두 자동차 운반선은 2번 부두 벌크선은 3번 부두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묘박지에서 부두로 이동하는 시간은 무시하기로 합니다 입항을 하고 바로 작업을 하게 되며 작업시간은 모든 부두에서 평균 12시간이 걸리며 각 부두마다 1대의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크레인은 각 부두마다 3대씩 있습니다 모든 선박은 대기없이 입항이 가능하도록 부두 길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낸 선박은 바로 초랑하도록 합니다 그럼 모델링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바에서 크리에이트 모듈을 드래그해서 플로우 차트 뷰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모듈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도착하는 것이니 저는 ship arrival 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개체 타입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hip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개체 도착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는 랜덤 스케줄 컨스탄트 익스프레이션 이 있습니다 edge에서는 1시간에 1척씩 정기적으로 도착한다고 했으니 컨스탄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lue는 1시간에 1척씩 이라고 했으니까 1로 해주시면 되고 유니트는 1시간 1시간 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마다 개체가 몇개씩 도착하는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1척씩 도착하니까 1이라고 해주시고 max arrival도 무제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입항하는 선박이 제한이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므로 무제한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착하는 선박의 종류가 세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종류를 할당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어사인 모듈입니다 방금 전과 같이 어사인 모듈을 드래그 하셔서 플로우 차트 뷰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모듈 옆에 놓으셔야 합니다 모델링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모듈은 그 전 모듈 뒤에 놓으셔야 합니다 도착하는 선박의 종류가 컨테이너 40% 각 캐리가 30% 벌크선이 30% 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구요 어사인 모듈을 더블클릭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듈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선박의 종류를 할당하는 것이니 이름을 쉽 세팅 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할당을 진행하려면 애드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할당할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박의 종류 즉 소송을 할당해야 하므로 어트리뷰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성에 적합한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저는 쉽스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뉴밸리에 커서를 가져다 두시고 좌클릭을 하시면 단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용 중에 빌드 익스프레션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 빌드라는 착이 나오면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디스크리트 프로스페리티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에제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일정 시간마다 한척씩 들어옴으로 이선 확률 분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더 설명을 하려면 통계학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디스크리트 프로스페리티를 선택을 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소수점으로 된 것은 입항하는 선박의 분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컨테인선이 40%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4 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이라고 해주십시오 이제 이 일은 컨테인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은 30%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컨테인선을 비율에 합한 0.7 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입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은 2로 나타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크선이 30%니까 0.7 합하여 2를 1.0으로 기입을 하고 다음으로는 3을 기입해서 벌크선은 3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박의 종류와 입항하는 비율에 대한 할당은 끝났습니다 OK를 클릭하셔서 마무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항한 선박은 묘박지에서 발열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첫번째 작업이 나온 것입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모듈을 가져오고 예제를 보면 발열 체크를 하는데 한 명의 검역관이 1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프로세스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도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모듈이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검역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에 스탠다드와 서브 모델이 있는데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로직을 설정하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시즈 딜레이 릴리즈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가지를 각각 분리해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모듈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정하기 위해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검역권 한 명을 할당받아서 검역을 받고 검역을 끝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원을 설정하는데 이 모듈에서 자원은 검역관이므로 검역관에 대한 설정입니다 애들을 클릭해 클릭해 자원의 이름을 Quarantine Office 로 하고 할당되어 작업하는 검역관이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간 소요에 대한 설정인데요 Delay Type은 Constant 로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게 1시간씩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Constant 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트는 시간으로 그리고 Value는 1시간이 소요되니까 1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를 다시 보시면 발열 체크가 끝나면 이제 지정된 부드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컨테이너 선은 1번 부드 카 캐리어 2번 부드 벌크 선은 3번 부드로 입항해야 하고 묘박지에서 부드로 이동 시간은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 종류의 선박들이 지정된 부드에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사용되는 Decide 모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저는 Verse라고 하였구요 그리고 Type을 클릭하시면 2way by Chance 2way by Condition Na by Chance Na by Condition 로 4가지가 나옵니다 Chance와 Condition은 각각 확률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way는 선택이 창과 거짓과 같이 두가지로만 되는 것이고 Na는 선택이 세가지 이상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way by Chance 의 의미는 확률에 따라서 선택이 두가지로만 되는 것이고 2way by Condition 주어진 주어진 조건에 부업하는지에 따라서 두가지로만 되는 것입니다 Na by Chance Na by Chance 주어진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즉 조건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건 설정은 Edit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조건이 조건이 선박의 종류이기 때문에 Attribute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assign 모듈에서 assign 모듈에서 할당을 할 때 시습 타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습 타입을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같다는 표시에 등호를 선택을 하고 value는 1로 합니다 우리가 1은 컨테이너 선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즉 이 창의 의미는 선박의 종류가 컨테이너 선과 같다면 첫번째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첫번째 방향은 당연히 1번 부두입니다 그리고 다시 add를 선택을 해서 두번째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지만 value 값은 2로 해줍니다 2는 자동차 운반선이었습니다 즉 선박의 종류가 자동차 운반선이며 두번째 방향인 2번 부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두가 3번 부두까지 있었으니 세번째 조건까지 있는 것인데 세번째 조건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세번째 방향으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두가 선택되면 이제는 화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프로세스 모듈을 가지고 옵니다 연결선이 잘못 연결이 되었는데요 잘못 연결된 선이니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고 연결선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한 것이 첫번째 조건에 대한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프로세스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봤던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작업에 맞게 변경해 주시고 로직도 코런틴에서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에 대한 자원 할당을 하고 작업시간이 12시간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컨스탄틴 12시간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부두 작업도 방금 한권과 같이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의 이름하고 크레인 이름만 1번과 2번 부두와 구분되게 2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3번 부두 작업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이름만 같지 않게 구분하면 됩니다 3번 부두 작업도 동일하게 작성된 일과 함께 작업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이름만 같지도 않게 3번으로 사는 것 같은데 4번 부두 작업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이름만 질과 민가가 부정된 일과 매우 chestnut 아주нем요 4번 부두 작업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이름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화물 작업하는 것까지 모듈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물 작업이 끝난 선박은 바로 출항을 한다고 했으니 모델링을 끝내는 모듈인 디스포지 모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화물 작업 모듈이었던 3개 모듈 모듈을 디스포지 모듈과 연결선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저는 이름을 10디파처로 디스포지 모듈의 이름도 10디파처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제에서 주어진 모든 조건에 대한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제에서 크레인은 총 각 부두마다 세대시 총 9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역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정은 크레인과 검역관이 모두 자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바 하단에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리소스 데이터 모듈을 클릭을 하면 스프레드 CT 뷰에 자원에 대한 상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각 자원에 대한 캐파시티를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검역관은 제한이 없으니 인피니티로 해 주시고요. 각 부두의 크레인은 각 세대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자원에 대한 상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10일간 두 번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설정은 상단에 런 탭의 런 셋업 메뉴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피케이션 파라미터스라는 카테고리에서 넘버러브 리피케이션은 시뮬레이션 반복 횟수이니 2로 하고 리피케이션 랭스는 시뮬레이션을 한 번 수행할 때 기간을 설정을 하는 것이니 10으로 하고 타임 유니트는 데이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기간과 횟수까지 모두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상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보는 것 같이 수행이 되는데요. 모듈 밑에 숫자가 나타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각 모듈을 거쳐 갖거나 작업 중인 개체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카거 워크 모듈 위에 나타나는 문서의 모양은 이 모듈에서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이는 창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과 횟수가 나오게 되면 완료가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번째 페이지에 나타난 것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며 10일 동안 169척이 작업을 거친 후 출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페이지에 다양한 리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실 것은 Wait Time입니다. 이 부분을 의미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실행한 시뮬레이션 모델 내에서 총 발생한 대기행렬에서 대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페이지는 대기행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Waiting Time은 대기행렬이 발생한 각 모듈에서의 평균 대기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ber Waiting은 대기행렬이 발생한 각 모듈에서의 평균 대기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페이지는 자원들 즉 검역관과 크레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타내고 있으며 다섯번째 페이지는 각 자원들이 할당된 총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예제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아레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모델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두 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터미널을 모델링 할 때는 장치장 부분도 모델링이 되어야 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레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보셨듯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이 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수리정 모형을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확장하여 생산성과 효율성과 같은 수치들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